질문 하나로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엑스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질문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인데요. 답변 순서는 미리 정리된 대로 김두관 이재명 김지수 후보 순위입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삼십 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강성 팬덤은 다양성을 해친다. 오엑스 들어주시죠. 자, 잠시만요. 김두관 후보는 오를 드셨고 김지수 후보는 엑스인데 이재명 후보는 드신 거 맞죠? 들었습니다. 오도 아니고 엑스도 아니다. 좋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김두관 후보님. 노사모 같은 팬덤은 저는 환영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개혁에 따른 당내 정치에 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많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정치 문화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중도층을 개념해 내고 또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 질문 자체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오엑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 팬덤은 다양성을 외친다. 당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견이죠. 강성 팬덤은 열성 당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또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또 과도한 주장을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열정적 당원들의 열정적 활동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수 후보 판을 들고 설명해 주시죠. 역대 많은 정치인들에게는 열성 팬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강성 팬덤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당대회 돌아다니면서 직접 만나보면 그분들 중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하나로 규정하지 말고 그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양성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세 분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상 용어가 된 탄핵, 문제 있다. OX 들어주세요. 네, 김두관, 이재명 후보는 5호. 김재수 후보는 옆으로 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김두관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3년차 국정을 보면서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평가가 끝나고 3년 동안 정말 이 국정을 계속 지켜봐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 옛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처럼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탄핵 보도 개헌을 해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 판을 들고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요즘은 탄핵 얘기가 일상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부터 또 검사, 방통위원장, 장관 등등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가 헌법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일정한 정도, 금도를 넘어가는 잘못된 행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국정이 이루어져서 탄핵 얘기가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김지수 후보입니다. 저는 지금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탄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이 아까 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들고 하루에 투잡을 뛰어도 살기가 쉽지 않은 미래세대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아픔이 담기고 있고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정치권이 소통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의 선택 이유를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세모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일극체제다. OX 들어주세요. 네, 김지수 후보가 옆으로 마찬가지로 드셨고요. 나머지 OX가 갈렸습니다. 김두관 후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갱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재명 후보, 김지수 후보가 당대표 갱선을 하고 있고 나머지 8분은 최고위원 5분을 뽑는 갱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 좀 민망스럽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무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비틀어서 보면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좀 일극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일극이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체제라는 측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이건 체제가 아니죠. 다양한 국민들 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저도 우리 김두관 후보님, 김지수 후보님께서 우리 당원들의 또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람직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제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시스템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다. 그 측면에서 틀린 말 같습니다. 네, OX를 선택하지 않은 김지수 후보 설명해 주시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일극 체제가 원래 국제관계 이론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일극 체제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되게 세기 때문에 국제관계 이론을 봤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게 센 건 맞습니다. 그건 현실인데 사실 지금 저는 다극 체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님도 나오셨고 저는 김두관 후보님이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싱가포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